롯데케미칼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납점한 수소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사업에 2030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롯데케미칼은 어제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 달성과 탄소 감축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30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고부가 스페셜티 그린 사업의 비중을 전체 매출의 60%로 들려 지속성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. 사업별로 보면 배터리 소재 사업에 총 4조 원을 투자하고 이 중 60%가량을 미국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또 수소에너지 사업에는 총 6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.